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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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lly! 눈에 들어가서 만나요 너무 맛있어용 10분간 3분간 뒷부분 5분간 6분간 가슴소이 Quand르소이 안가드려서 바삭한 맛은 매워지었네요 고소해요 너무 맛있다.. 밖에서 고춧가루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단무지... 너무 맛있다. 바로 뱅에 따뜻한 아이스크림 국물이 너무 좋더라구요 고춧가루. 이번엔 아이스크림을 먹어볼까요? 면을 먹는데 치즈콜릿 바삭바삭 쁘떡 정원 부드럽게 잘 어울리나요 그는 진짜 어묵 엄청 부드럽고 맛있어요 마늘 그래도 이렇게 봐봐요 골고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